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투자 수요가 토지로 몰리자 토지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면적만 138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의 주인은 4,800명에 달합니다. 2018년 한 기획부동산이 150억 원대에 사들여 수천 명에게 960억 원에 대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공유 지분으로 돼 있어 홀로 파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시 개발 제한구역당을 243명에게 시세의 4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아 수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매입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의 사례가 최근 들어 다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일부 유동자금들이 수익성이 높은 토지시장으로 몰려든 건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땅값은 연 평균 890조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역대 정권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몰려든 투자자금을 노리는 기획부동산들이 늘고 있는 상황. 개발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8만여 건으로 2015년 이후 50%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례가 증가하자 경기도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7월에는 29개씩은 211.98제곱킬로미터 임하에 대하여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하여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사전 단속이나 처벌 근거도 미비한 만큼 서둘러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